배에 한 번 최대로 내밀어보세요 힘줘보세요 아 진짜 한 잔 때리지 못해 힘든데 안녕하세요 김배추입니다 오늘도 추운 와중에 이렇게 백패킹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상반기 빼고 이제 겨울 된 거 같아요 체감원도 영화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재밌는 야무진 날에 제가 좋아하는 형과 또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고! 장을 보시는 우리 사냥꾼 형님입니다 어때요? 아 예 뭐 괜찮아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배에 한 번 최대로 내밀어보세요 힘줘보세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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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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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 있구나. 괜찮죠? 얘가 원래 여기 위에다가 뭘 이렇게 깔아가지고 바람 안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스코트? 잠시만요 왜요? 채소 그거 아 맞다 씻어야죠 아니 그냥 씻지 말고 그냥 뭐 그냥 오갈까? 네 죽을 거 그냥 아니면은 저기 물 있잖아요 물에다 그냥 적당히 타고 씻고 이걸로 좀 맥시만 마실까? 하시죠 한 잔 때리죠 그냥 힘든데 들어올까? 아 개시하시는 걸 보죠 어떻게 따라 드려요 거기다? 물에다 한번 해볼까? 하하하하하 그냥 개는 거 먹어도 될 거 같은데 아 그 스텍 네 그냥 집에서 쓰셔도 하기만 좋고 아 이거 폴더가 없으니까 뭐야? 네돌란 우산? 생각해보니까 너무 식었나? 하하하하하 대표 보수 놓고 응? 일단 먹자 뭐 그거 안 가졌어 아 거기다 써먹으면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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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위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뼈 발라야되잖아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고는 그만 먹어야겠다. 배고겠다 이거. 더 맛받려. 감통사진 찍어야 되는데. 100만. 이게 100만에요? 그거 얼마에요? 100만 얼마? 근데 왜 이렇게 비싼거에요? 코팅이 안 묻잖아. 저번에 MSR. 개쓰레기잖아. 진짜 세 보인다. 이거 윈드러너라고. 윈드버너인가? 오징이. 너무 중앙 집중되어 있어가지고. 이게. 화력은 진짜 세 보이는데. 너무 많이 샀나? 항상 되게 많이 샀어요. 올 때마다. 손 시려. 진짜 손 시려. 진짜 손 시려. 잠시만. 이건 소통 마스크. 이건 뭐에요? MSR. 아 리액터. 와. 번호가 두 개라니. 유니프레임? 유니프레임 앞치마가 있다니. 상냥꾼 장갑. 유니프레임이 뭐지? 그 텐트 뭐 나오는데 아니에요? 아닌가? 그럴걸요? 무슨 캠핑 쪽 뭐 하여튼 뭐 할걸. 어떻게 해요? 응. 아 잠갔다. 나이스샷. 불 색깔이 왜 파랗지? 신기하다. 아 오마카색. 형 이거 유니프레임 거면. 얼마였어요 이거? 네. 맛있지? 짠. 아무것도 모르니까. 다 때려놓고 넣었거든. 맞아요 저도. 무게가 한 거의 25kg. 그리고 또 심지어. 그 가방이. 뭐지? 미스테리 렌치에. 그 뭐야 하여튼. 중간에. 확장할 수 있는. 그런. 배낭이었거든. 그래가지고. 이게 제대로 된 뺏뺏긴 가방이라고 할 수 없는 가방인데. 그거를 처음으로 뺏뺏긴 해가지고. 어깨가 붙이잖아. 얘도 안 넣는 느낌으로. 그 테라 플레임 막 이런거 아니에요? 그거보다. 아래. 아아 아래꺼.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그게 뭐지? 전 모르겠어요. 비싼거는 몰라가지고. 아 그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어. 그건 무릎 착. 멀쩡한 사람도 착살날 것 같은데. 네. 그리고 그때 욕심에. 처음 하는건데. 막 술 엄청. 아아. 만주 막. 하고 해서 막. 예. 욕심으로 choose. 에임. 예. 멋 Management. 너무 재밌없는 있듯. 예. 처음 Freunde. 멀쩡하게 start. 좋아하는가zeprze이. 오늘은 비싸다고 하는건. 어떤 출 adversity? 참견해 spin BelleternITY. 저도 기다리고 싶은 분이 또 니폰으로 cần. 그리는 쌀 queταν leveragin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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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둘 다 헤드랜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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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둘 다 헤드랜턴. 아, 둘 다 헤드랜턴. 아, 둘 다 헤드랜턴. 음, 둘 다 헤드랜턴. 이거 뭐야 아 엘 철 텐 아 왜 이렇게 텐트 인가 이건 뭐예요 이게 뭐지 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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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 보다 아 이게 텐트인가 아 블랙 뷰트 아 이거구나 엘 철 텐트 아 스노우 픽 색깔이 다 회색이네